2015년 에콰도로. 한 여자가 자신의 SNS에 임신 소식을 기재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부부의 임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데. 놀랍게도 임신한 당사자는 아내가 아닌 남편이었다. 2015년 엠신 소식을 알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부부의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디아나 로드리게스와 페르난도 마차도로. 놀랍게도. 당시 남편 페르난도는 임신 5개월 판정을 받았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32살의 디아나 로드리게스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여성 운동가였다. 그리고 페르난도 마차도는 에네수엘라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21살의 학생이었는데.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디아나의 SNS를 보게 됐고 그녀의 모습에 반한다. 결국 페르난도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베니수엘라에서 에콰도르로 건너오게 됐는데. 그녀를 만나기 위해 베니수엘을 만나기 위해 베니수엘을 만나기 위해 베니수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베니수엘을 만나기 위해 베니수엘을 만나기 위해 베니수엘을 만나기 위해 베니수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베니수엘을 만나기 위해 베니수엘을 만나기 위해 베니수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뒤 디아나의 곁을 맴돌며 그녀에게 부회하기 시작한 페르난도. 하지만 디아나는 자신보다 11살이나 어린 페르난도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놀랍게도 디아나는 원래 남자였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디아나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의 삶을 원해왔고 성인이 된 뒤에야 성전환 수술을 해 비로소 여성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페르난도의 진심에 감동해 그의 마음을 받아들인 디아나. 몇 개월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놀린다.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이 있었다. Motor that something you can tell me. 디아나. What is wrong? No. I'm fine. No, I see there is something. You can tell me. It's okay. I can't have babies, right, Fernando? 그것은 디아나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여자가 되었지만 엄마는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던 디아나.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페르난도는 위로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메스꺼움과 소아 불량 증세가 며칠째에 계속되었던 페르난도. 그로 인해 찾아간 병원에서 둘 사람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남편인 페르난도가 임신 5개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랬다. 페르난도 역시 여성으로 태어나 성전환 수술을 해 남자가 된 것이었다. 페르난도가 처음 디아나에게 호감을 느낀 것도. 자신처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그녀가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는 모습 때문이었고. 그녀가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해만은 상지. 그녀는 어떤 사람은 의심량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녀는 여러분은 싸움을 하셨다. 그녀는 하나의 아이이 아닌 이럴 때 당신이 존재해. 베르난도 자신과 같은 입장임을 알게 된 디아는 누구보다 서로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1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본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베르난도의 몸속에 자궁이 남아있었고 디아나 역시 남성의 생식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임신이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베르난도의 임신으로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 디아나와 베르난도 부부 그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던 디아나는 남편이 임신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초음파 사진과 임신 진단서를 자신의 SNS에 기재한 것인데 두 사람의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에콰도르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며 보부의 임신 소식을 축하했다 성전한 수실로 여자가 된 디아나와 남자가 된 베르난도 부부 일각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바뀐 두 사람은 육아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디아나와 베르난도는 가진 차별 속에서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이스라엘